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씨의 협업 부츠가 출시가 됩니다. 지난 3일 양준일씨는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협업해 패션 프로젝트인 449 프로젝트의 상품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해 449 굿즈라인과 449 컬렉션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오늘 17일 오후 4시 49분 온라인몰 SI 빌리즈에서 양준일 굿즈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449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양준일 굿즈는 패키지당 149개의 한정으로 사전 예약 판매가 되는데요. 전체 물량의 약 30%가 먼저 출시되며 추후 팝업스토어를 통해 나머지 물량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판매되는 449 굿즈라인은 양준일씨의 가치관을 표현한 라이프 워커를 주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을 걷는 듯 천천히 인생을 걸어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449 굿즈라인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 제품에는 양준일씨의 평소 가치관과 생각이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해당 굿즈는 한정판 패키지 2종과 단품 8종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 중 패키지 상품은 문구용품과 라이프 스타일 제품으로 각각 출시가 되는데요. 프로젝트 449의 의미를 담아 패키지당 449개씩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유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어 소장 가치를 지닐 수 있는데요. 문구류 패키지는 노트, 연필, 그립톡, 테이프로 구성이 되었으며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에는 티셔츠, 마스크, 물병, 양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 구매 시 양준일씨의 포토카드가 세트로 증정이 되는데요. 단품은 마스크, 다이어리, 폰, 파우치, 양말, 그립톡, 가방, 모자, 물병 등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449 프로젝트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 유튜브 채널 449TV에서는 양준일씨의 굿즈 패키지 언박싱 영상이 공개가 되며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양준일 주객전도 토크쇼 양준일기도 오는 24일까지 방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한편 지난 13일 양준일씨는 신곡 로킹롤 어게인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해 팬분들의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오는 19일 정오에는 양준일씨의 신곡 로킹롤 어게인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